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4편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각의 들뽀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개불을 시중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대략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국가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9.7%라고 합니다 968만 명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종교인구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 속에 염분이 0.8에서 0.9%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염분으로 혈액이 썩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가 19.7%라면 우리 한국 사회는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기독교인 수가 19.7%가 아니고 0.9%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가 자기 고백을 한 사람이 19.7%나 되는데 어쩌서 0.9%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럴 수가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꽤 신실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곤모술술을 행하고 또 부유하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10편 104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2절부터 33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건 정말 탁월한 성경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이 10편 기자가 묘사했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너무나 문학적이고 깊이 있는 이 표현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벌레 한 마리도 잡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의 세포 하나를 여러분이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0편 기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스스로가 아주 숨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24절에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정말 내가 천지를 지으신 것을 너가 믿느냐 그런데 왜 너는 염려하냐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냐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목표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 또는 성공, 쾌락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10편 기자는 우리가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또는 동물의 왕국 같이 이 자연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들처럼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또 풍성한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10편 기자는 이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10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태초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식물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는 대부분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다 주관하십니다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10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31절에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으세요 이 10편 104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하는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계속 제게 묵상하는 중에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믿음도 이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도 정말 이렇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실제로 주관하신다면 내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게 없어요 그냥 찬양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 이 느낌으로 사십니까? 사나 죽으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가 사나 죽으나 신앙에 대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만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니까 사도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구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인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뭘 하나님께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완전히 믿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기는 하지만 그는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뿐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30절 말씀 30절 말씀 저는 이 10편 104편에서 가장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완전히 새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깨지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철저하게 무너진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내가 아이를 낳는 동안 겪었던 어느 남자 성도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진통과 산통에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도리어 나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그냥 오늘은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받아낸 핏덩어리를 손으로 조심스레 물로 씻어주며 아이를 향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도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모질고 고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 아이는 세상의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그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 생명 영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지 창조를 믿느냐 이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사느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안 될 것 없고 슬플 것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절망하는 것도 없고 낙심하는 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어떤 역사를 행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창조의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새 생명의 창조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건 믿어야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것이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회에서 전도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청 대상자가 많이 오는 바람에 준비한 수건이 모자랐어요 교우들에게는 다 나눠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수건 없냐는 거예요 지금 많이 모자라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못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서 계시면서 수건이 없냐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우리 썼던 수건이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래도 되나 몰라 이러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니 쓰던 수건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뒤를 보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건은 안 가져가도 돼요 집에 쌓여있는 게 수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뜨인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하는 이 은혜는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 달려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목사의 책임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그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가 나에게로 다가오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는 목사를 만났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영생의 길을 쓰게 해드리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게 목표예요 진짜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든 한국 사회가 아직도 부패한 거예요 세상의 신은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풍요해요 성공이에요 쾌락이에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곤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돈에서 노임을 받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좋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도끼가 다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아주 독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서로 관계를 맺어보고 사귀고 무슨 일을 같이 해보면 서로 금방 시험을 당하고 서로 상처를 받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세상 독이 꽉 들어와 있어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속에 얼굴에 독이 다 빠져나갑니다 얼굴이 달라요 그냥 오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독이 빠진 사람입니다 세상 독이 완전히 빠진 사람 세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세상 성공, 풍요, 부유,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나 죽으나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다른 목적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 정말 깜짝 놀랄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고 매일 저녁 합심 기도했던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일 모레는 8.15 광복절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소식을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이 됐댑니다 통일이 됐어요 이런 소식이 갑자기 들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작년에 토론토 흠비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서 부응의 요청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그렇게 억류되고 온 교우들이 그곳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달라고 주의 부름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출국을 합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이 참 믿음이 귀한 분이더라 이번에 흠비교회 부응의 약속을 하고는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흠비교회 부응의 때 이면수 목사님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정말 꿈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흠비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 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의 마지막 편지 구절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있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 내가 할 일은 뭐죠? 사나 주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세요 주의 영호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사나 주구나 그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오 살아 주구나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를 위해 기울이신 내 주님의 것이오 그럼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비우리지 내 주님의 것이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가 놀라운 주님의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내한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워주셔서 병든 몸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어그러진 인생 주님 다시 창조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그 깊은 곳까지 주님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창조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과 감사와 사랑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위에 살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저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함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임현수 목사님 석방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성교사님, 최충결 성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하나님 중국 감옥에 있는 신마띠아 성교사님 비롯한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탈복하다가 다시 붙잡혀 북송에 가는 안타까운 소식도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허리가 동강난 한반도 이 위에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진정한 새 창조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소서 힘을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소서 심령에 충만한 은혜, 가정 안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힘으로 어디서든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 자리자리에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의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